지난주에 이어서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물을 마셔야 잘 마시는 건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은 일정한 양을 매일매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은 매일 안 마시면 안 되지 그렇죠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나 하시는 걸까 답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김연기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바로 드려야 되겠어요 물을 잘 마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물은 능히 질병도 만들 수 있고 물은 능히 건강도 만들 수 있다 이거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데요 이에 비해서 정작 몸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는 골라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물을 그냥 자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물을 그렇게 당기지 않아서 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이 잘 당기지 않는 것은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몸이 흡수가 잘 되는 물은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순환은 뭐 진짜 중요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엔 이상신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건강의 척도가 되겠죠 순환은 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딘가 막히면 병이 드는 거잖아요 심장 속에 막히면 협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일관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요 뇌 쪽에 막히면 여러 가지 뇌혈관이 생기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는 혈액의 몇 퍼센트가 물인지 알고 계세요? 혈액은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혈액의 83%가 물로 돼 있습니다 혈액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곧 물이 흐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몸에 물이 잘 흘려야만이 순환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순환이 잘 되게끔 하려면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물분자 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물분자 집단이라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클러스터라고 말합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포도송이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클러스터가 작을수록 이게 모세혈관이라든지 세포막을 잘 통과를 하거든요 이 클러스터가 크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통과를 잘 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생지가 작은 공간을 잘 통과하는 것처럼 샥 샥 샥 샥 샥 잘 돌아갑니다 네 잘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클러스터가 크고 작은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만은 NMR이라고 하는 핵 자기 공명 장치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셔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셔만 봐도 알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클러스터가 이제 작은 물은 부드러워서 먹는 김이 좋고요 또 흡수가 잘 되고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배설도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또 물에 대해서 몰랐던 적이 많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 오늘도 물만 마셔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